안녕하십니까 천천히 멀쩡해 주시고 채연 측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채연이 정상입니다 채연이 정상입니다 30분 안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 세련묘 끕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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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고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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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성 불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성자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감사합니다. 그 면접은 블라이드 면접을 하시는데, 답변하실 때 일인과 수원으로 꼭 이놈이 얘기하시면 되고요. 면접장에 들어가면 고향이시니까 1번, 3번, 2세상하게 케이크가 붙어있어요. 교수님을 바라고 2세상하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러시기 동안 궁금하거나 긴장할 때 저한테 어쩌는지 물어보세요. 그럼 면접 들어가기 전에 인사 한 번 마쳐볼까요?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. 1번이 바로 오시고 바닥을 맞춰보겠습니다. 촬영, 인사,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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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념일 수시면접을 경대학교 스카이앤젤이 응원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감사합니다.